이제 또 참작이죠. 캐쇼으로까지 다양한 장르의 필보를 쌓아가고 있는 김혜주씨가 청정신이죠. 지금 참석을 해 주셔야 돼요. 군대 중앙에서 포토타입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순댓게 흰색 브레스를 입고 있는 게 맞죠. 왼쪽 부터입니다. 그리고 이어서 중앙 오른쪽까지 네. 잡아주시죠. 하투도 한 번 부탁드릴까요? 오른쪽 중앙 왼쪽 좋습니다. 다음쪽 양골 양골 양모습도 너무 안타고 싶대요. 양모습 잘 안타고 싶대요. 포인트죠 포인트. 하나 둘 셋 부끄러움은 고개를 살짝 돌리시면서 손을 채우셨습니다. 시민영상후보의 김혜준입니다. 주상위 최고까지 꼭 이루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 이 영상 특별한 모습 감사합니다.